오늘 밤부터 강원 중북부 지역에는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봄철 날씨로는 이례적으로 비가 오는 날이 많은 건데요. 가뭄 걱정을 덜었지만 농작물 병해충 발생 우려는 커지고 있어 농가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의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봄 강원도에선 하루 건너 비가 오거나 밤에 내리고 아침에 개는 날이 한동안 반복됐습니다. 기상청 통계에도 지난달 비가 내린 날은 15.6일로 평년보다 6.4일이나 더 많았습니다. 1997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강수량도 늘어나 5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2배 가까운 164.7mm가 내렸습니다. 보통 봄철인 4월에서 5월엔 가뭄을 걱정할 정도로 강수량이 적은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날씨입니다. 1973년 이래 5월 강수 일수 중 두 번째로 많은 기록입니다. 차고 건조한 공기가 자주 남아하면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으로 강한 비구름을 발달시켰기 때문입니다. 잦은 비로 가뭄 걱정은 덜었지만 농작물 관리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수확철을 앞둔 감자는 습하고 서늘한 날씨 탓에 역병 발생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진딧물이라든가 역병이라든가 이런 게 자연적으로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가 이래 자주 오게 되면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고령지 농업연구소는 최근 습도가 높은 날이 많았던 강릉, 사천 등 일부 지역에서 감자 역병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벼농사에서도 저온성 해충의 발생 우려가 큽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이달 하순부터 강원도에도 장마가 시작되겠지만 그 전에도 잦은 비가 이어지겠다고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한의조입니다. 촬영기자1호